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감동 네, 13년 동안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14년 동안 이렇게 네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짜 진짜 큰게 감사하다고 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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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중국에 있는 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, 부지지 중국의 팬클럽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, 그래서 네,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 가면 또 한국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, 그리고 어,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어를 계속 이어야 되지만 dealers 나 진짜 또 일본에 계신 팬들śnie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또 ė 좋은 노래와 좋은 작품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야말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 노래네요 그야말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 노래,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!